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의외의 10가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피하면 고기의 영양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유제품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흔한 조합이지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 포함된 터슘이 고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치즈를 함께 먹거나 햄버거에 치즈를 넣어 먹는 것은 철분 흡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고기요리와 유제품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 철분 흡수를 정신시킬 수 있습니다. 2. 과일 과일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 포함된 단순당이 고기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 가스 생성, 복부 팽만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 파인애플,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거나 고기 섭취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탄산음료 고기와 함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매우 흔한 조합이지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이 고기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고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높은 당 함량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물이나 우가당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밀가루 밀가루 제품 햄버거번, 파스타, 빵 등 밀가루 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제품에 포함된 블루틴과 스피핑산이 고기의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와 밀가루 제품의 조합은 소화가 느리고 어려워 소화기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부룩함, 변비,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현미, 퀴노와 같은 전공류나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5. 알코올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고기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면 간 손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위산 분류를 촉진해 위험이나 미대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물이나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려면 고기 섭취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특힌산이 고기의 철분, 아연, 칼슘 등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과류와 고기는 모두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함께 섭취하면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따로 먹거나 고기 식사와 2-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초콜릿 고기와 초콜릿의 조합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에 포함된 옥살산이 고기의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옥살산 함량이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콜릿의 높은 당 함량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준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지방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고기 식사와 별도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8. 커피 고기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고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는 유산 분비를 중심해 소화 분량이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사 중에는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9. 고지방 음식 고기와 함께 기름진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기름진 소스, 튀긴 감자를 함께 먹는 것은 지방 섭취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소화 분량,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고기와 함께 그릴에 부은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의 영양 균형을 맞추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10. 녹차 녹차는 많은 건강상의 일정이 있지만 고기와 함께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탕류이 고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녹차의 카페인은 미산부기를 증가시켜 소화 분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식사와 녹차를 함께 즐기고 싶다면 식사 후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는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음식과 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 방해, 소화 분량, 그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품의 영양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합을 피하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 조합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체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 조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미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하고, 각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는 채소, 전국류 등과 함께 먹어 영양 균형을 마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합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영양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의 균형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